조절 저하 눈이라고 해주셨는데요.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먼저 조절 저하 눈부터 보면 40세부터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나 또는 스마트폰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것은 10대, 20대, 30대까지는 먼 거리의 사물도 잘 보이고 가까운 거리의 사물도 아주 뚜렷이 잘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아주 강해서 그 사물의 위치에 맞추어 그 상을 정확하게 막막에 맺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게 40세가 되어지면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때는 돋보기를 착용하면 뚜렷이 잘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힘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 막막에 정확하게 상을 못 맺히기 때문입니다. 앞선 그림보다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속도도 엄청 더디고 잘 맺히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돋보기를 착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보든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렌즈를 선택하면 그 원거리와 근거리에 있는 사물이 막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게끔 도와줍니다. 그런데 이게 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은 막막이 정상일 때만 이 다초점 렌즈가 힘을 발휘합니다. 만약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막막 질환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 다초점 렌즈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. 네, 막막의 상태가 정상일 때만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삽입을 하게 되면 시력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. 그 효과가 영구적인 건가요? 네,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. 만약에 백내장을 수술할 당시에 그 백내장 이외의 다른 부위가 다 정상이라면, 그러니까 막막도 정상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백내장 생기기 전에의 시력만큼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런데 만약 백내장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, 예를 들면 막막의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 그만큼 시력이 올라가기 힘듭니다. 그리고 백내장은 평생 한 번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단, 수술 후에 렌즈 뒤에 뿌옇게 혼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걸 후낭 혼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레이저로 창을 만들어서 들어주면 잘 보이게 됩니다. 네.